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국제정책학 7급 기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시험 보신지 한 닷새쯤 지났나요? 마음은 좀 평정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제가 보기에는 헌법이나 국제정책학 좀 많이 어렵게 나왔다고 들었고요 제가 봐도 국제정책학이 약간 낯선 문제가 좀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청평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런 이슈 외교사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네 문제 매우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원의 저주 이런 것도 사실 이론 파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딱 이론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게 한 네 문제 정도 있더라고요 외교사가 좀 많이 나왔죠 다섯 문제 그것도 두 문제가 또 순서 맞추기 우리가 준비한 대로 순서 맞추기가 좀 나왔고요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슈가 열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이슈 외교사 예년 기존의 분류에 비해서 좀 파격적이었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슈가 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제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균형을 맞추신 분도 계시고 최근 시사가 중요하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게 시사는 적게 나왔는데 시사 관련 논점 최근 시사 관련 논점이 무려 9개가 나왔습니다 대략 보니까 공유제 문제 상하협력기구 공공외교 1대1로 중동 분쟁 4 펠로포네소스 전쟁 있죠 중국 부상 그 다음에 공적개발원조 ODA 그 다음 군비통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거죠 치킨게임은 최근에 미중관계에 대해서 나온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쭉 보면서 예년도 기출을 보면서 추측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최근에 직접적인 시사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일관계 엄청 공부했잖아요 한일관계 엄청 공부하고 그 다음 뭐 쥐소미안가 이런 것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브렉시 관련해서 유럽통화 엄청 많이 했었고 저도 많이 했었는데 또 북핵결의안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것들은 오래 출제가 안 됐습니다 물론 그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시겠죠 시사보다는 시사와 관련된 문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홉 문제가 시사 관련 문제입니다 시사 관련 문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하시는 분들이 시사 이야기를 내고 싶어 하시는데 직접적인 시사 이야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할 거 생각하시는 거죠 많이 갖고 들어왔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시사와 연관된 주제 그 밑에 줄기 뻗어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뭘 위해서인지는 아시죠 변별력이죠 최근 시사 공부는 많이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내봐야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사 관련 문제 시사 관련 문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전년도 기출이 좀 나온 것 같아요 1대1로 작년에 AIIB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동 분쟁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적 개발 원조 이런 것도 나오죠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라고 제키신 분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런 거죠 문제를 보면서 약간 좀 이례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 사이버 안보라든지 특히 미국의 또 뭐 행정부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1478 아시죠 1에 해당하는 문제라 뭐 4라고 생각하시고 낸 것 같은데 제가 보면 1 예년에 난도 비하면 1에 해당하는 문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좀 대응이 힘들었을 것 같다 생각도 들었는데 좀 미안한 맘도 들었고요 국제정치학 시험 문제는 좀 그런 경향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범위가 넓고요 물론 범위가 넓다는 걸로 변명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적게 이슈 많이 외교사도 조금 많이 이렇게 나온 시험이었다 그리고 난도점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높은 것들은 좀 많이 높고 낮은 것들은 조금 낮고 이런 것 같습니다 기출변형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그 해설은 제가 해설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해설지를 참조하시고 간단하게 좀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 보면은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먼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패권 안정론 공부할 때 공공제 공부할 때 공유제를 같이 공부합니다 강의를 좀 유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공유지에 거기 있었지 아실 텐데요 공유지의 성격만 알면 맞추겠죠 비배제적이고 경합적이죠 비배제적이고 경합적인 거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그 성격에서 나가는 거죠 3번은 그 비배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협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비배제적이고 경합성을 갖는 것이죠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지의 성격은 아직 맞추겠죠 이건 대부분 맞추셨고요 패권 안정론을 좀 가볍게 보신 분들은 놓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그 다음 이번 지역주의 문제는 누구나 맞췄을 겁니다 메르코스루, ARF, 유럽연합 이것은 기출된 지문들을 선택지를 모아서 모아 모아서 만든 문제 같아요 3번은 굳이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상하협력기구는 뭐 하시죠 러시아, 파키스탄 등이 있죠 8개가 있습니다 저것은 그냥 1478에서 8쯤 되는 거죠 1번은 7쯤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이미 2차 세계대전 순서인데요 이것은 7일까 8일까 고민되는데 8, 8하게 8 쉬운 거 라인난트 재무장 36년 3월이죠 일부서 중립주약의 41년 4월 다 찾아보셨죠 미넨 38년 9월 독서불가침 39년 8월 제가 기다려던 미넨협정과 독서불가침 제약이 나왔는데 간단히 나왔습니다 다시 좀 자세히 나와주기를 기대하고요 중요한 거니까 자 바하절협약입니다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이 샘 바하절협약 나왔어요 그러던데요 아쉽게도 제가 국제법에서 찍었는데 국제정책에서 나왔어요 어쨌든 맞추셨겠죠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요 발효 연도 한국 가입 이런 것들이 팩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이라서 나오는데 답은 3번 쉽게 알 수 있겠죠 유엔의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제도가 뭡니까 사전 통보 동의 제도 아닙니까 사전 통보 동의 제도 서로 이제 상호 승인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5번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어떤 학생이 자기는 스웨덴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1번을 답으로 했는데 운 좋게 맞았어요 1대가 아니고 2대 사무총장 다그 한마실도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1대야 2대야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45년에 그 유엔이 그 출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그 한마실도 어디서 나옵니까 그 유엔에이프 만들 때 나오잖아요 10년쯤 지났으니까 1대는 아니겠지 2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 쉬운 이야기들이니까 패스하겠어요 네 6번 그 자원의 저주 이런 문제는 이제 좀 낯설 수가 있죠 낯선데 난이도는 좀 낮잖아요 하 여기서 일살칠팔에서 7쯤 될 것 같은데요 자원의 저주 네 답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이 높겠죠 얘가 그 자원이 대부분 자본집약제라 합니다 이걸 이제 만들어 팔을 대신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유층에게 부가 집중되게 되고요 또 이게 독재자랑 연결되기 때문에 민주화도 어렵고 자원의 저주 93년에 그 리처드 오티라는 학자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해설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생소한 문제가 작년에는 이제 한 개쯤 나왔었거든요 ODA 그랬는데 올해는 생소한 게 좀 되면 세네 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당황하지 않고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이기 때문에 그 7번도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것은 좀 6번은 유추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7번은 어쩌세요 여러분들 유추해서 푸는 것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은 그 아이젠하우더라고요 아이젠하우고요 2번이 답이죠 이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공공회를 축소하는 축소하는 차원에서 국무부 산업을 편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난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3번은 이건 알겠지 않아요 일방주의 정책 때문에 반미 여론이 강화됐잖아요 공공회가 효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그 스미스 문트법이라는 게 얘가 1948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최초의 공공회교를 면문한 법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잘 모르면 유추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됩니다 1478에서요 또 1이나 4쯤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4쯤 될 것 같습니다 공공회견은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미국의 자세한 내용들도 공부를 또 소홀히 하는 측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8번은 쉬움 문제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인데 물론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 디테일한 팩트가 나오긴 했었는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쉽잖아요 그래서 핵심 거점이 신장과 푸젠이고요 국제 거점이 상하이하고 광저우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9번 독일 외교정책 처음 나왔죠 최근에 그 처음 나온 문제인데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그런 문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아데나워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요 독일 프랑스 우호조약이 얘가 63년 1월 22일입니다 엘리제 협정이라고 그러네요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설지들을 잘 참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데나워가 이제 그 초기 정부잖아요 그래서 하이스튼 원칙을 채택했죠 그리고 예 빌리 브란트의 그 동방정책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콜 정부는 이제 동방정책을 폐기했는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동방정책이 화해협력 정책이거든요 이거 폐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방정책을 계승 발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처음 나온 문제이긴 한데 어느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 문제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그 중동지역 분쟁 이것은 뭔지 아시겠죠 호르무즈 최근 분쟁이 있잖아요 갈등이 그걸 낸건데요 이란 나라크 전쟁이 1980년 9월이죠 벨포서는 드디어 나왔네요 1917년 염키프로 드디어 나왔네요 1913년 캠프 데비드는 78년 9월 17일 작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유추 가능하시죠 최근 시사와 연관된 이야기 중도 문제는 충분히 예측했던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문제인데요 역시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유추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이버 안보 객관식 시험측은 굉장히 좀 뭐랄까 범위가 넓게 나타내야 되나 생각되는데 1번과 2번은 대체로 알 수가 있죠 1번은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 누가 공격했을까 이거죠 2번은 네 비국행위자들이 더 적극적이죠 테러단체라든지 뭐 해커들 여기는 해커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탈린 매뉴얼이 있는데요 탈린 매뉴얼 이건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에게 전달을 잘 안해드려가지고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 좀 죄송한 부분인데요 탈린 매뉴얼이 사이버전쟁 교전수칙이라 되어있죠 Use adebelum, Use in bello 아시죠? 정당한 전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쟁할 때의 법 이걸 이제 좀 사이버전쟁에다가 접목시킨 게 건데요 법적 구성력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4번 여러분이 아마 3번과 4번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시다가 그랬을 것 같은데 미국이 정부 간주의 아 중국이 정부 간주의고요 미국이 다중 이해 당사자주의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게 국제 거버넌스인가 글로벌 거버넌스인가 그런 의미를 볼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제 중국은 그 국제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국가들 간의 조약을 만들어서 하자 또 있는 그 국제 기구 산하에서 하자는 거고요 미국은 민간을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거버넌스 가깝죠 그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국제 거버넌스 미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대체로 그 미국이 그런 그 대체로 민주주의 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을 더 포함시키려고 했겠지라고 유추를 좀 했었으면 예 좀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 지식을 갖고 계시면은 유추하는 것도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 가시면 어려움 중에 나왔을 때 최대한 유추해서 맞추는 거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당연하지만 예 12번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펠로포네소스 전쟁 이것은 뭐 중국의 부상 때문에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했던 거죠 답은 뭐 쉽게 알 수가 있으면 3번이고요 전쟁에서 그 패한 나라의 그 국가가 번영할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몰라도 맞추겠다 그죠 예 13번은 뭐 국사를 배웠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맞출 수가 있죠 제네럴 시험 언어 1866년 아시겠죠 강화도 조약 76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82년 갑신정변이 84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8 쉬운 거 자 14번이 좀 어려웠어요 그 올해 시험에서 1478에서 제가 보기엔 1 정도로만 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또 공부를 또 잘 하신 분 맞추시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못 맞춰도 그 대세 지장이 별로 없는 문제 이런 건데요 답이 1번입니다 1번 미 합중국대 커티스사 판결은요 이게 이제 미국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을 뭐랄까 좀 강력한 권한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뭐 의회가 뭘 승인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의 전권에서 유출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 라고 봤던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자블럭 기법이 72년이죠 이게 이제 그 행정협정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무관하잖아요 근데 여기 좀 뭐냐면 행정부 행정협정도 의회에 상하 양원 관련 의원에다가 통보를 해라 그래서 행정협정을 좀 통보하려고 제안하려고 했던 그런 법이고요 다음 전쟁본난법은 73년인데 이건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60일 내지 90일로 축소한거죠 제안한거죠 정보감시법은 그 정보당국들의 은밀한 활동이죠 은밀한 활동도 통보를 해달라 의회에다가 요청했던 그런 하게 된 내용을 가담은 법이에요 그래서 전쟁원합법으로 공부를 하고요 정보감시법은 예 상식선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번과 2번인데 음 케이스 자블러키법의 연도가 나와있죠 연도 1972년이잖아요 그 72년이면 행정부가 전쟁하다가 막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는 유추를 잘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미국 이야기는 좀 자세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좀 시사점을 받아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하고요 15번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입니다 음 1번 같은 경우는 63년 내지 65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0.14 0.15쯤 되는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답은 4번인데요 무상협력은 외교부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 이것은 뭐 우리가 늘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죠 뭐 제가 보기에 1번 논점들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4번 논점을 보고 정확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 남북한 군비통제 이것도 좀 예측을 했었던 우리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 관련 문서를 보다보면 군비통제가 들어가 있는게 있고 안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중요하고요 물론 답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어 이번에 그 한반도 비핵화 고흥도 선언이 91년 12월이잖아요 그래서 91년 이후에는 김영삼 정부가 아니고 노태우 정부 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항상 시험문제에서 주로 내용만 나오다가 앞부분에 그 정부를 놓쳤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던데 문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는 것은 기본이 되겠죠 좀 당황스럽더라도 문제들이 그 다음 17번은 뭐 8쯤 되겠죠 8? 위트레이트 조약은 뭐 잘 아시는거 스페인 왕이 계승전쟁 강화적으로써 1713년이죠 그 3번에 그 프랑스로 군주제로 복원시키고 살짝 당황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아마도 그 제가 보기엔 정통주의 정통주의 이야기를 쓰신 것 같아요 강대국 대열로 합류시키는데 동의했다 이건 뭐 엑스라 샤펠 이야기라고 하신대요 자 18번에 알몬드 리프만 컨센서스 저도 이 문제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외교정책론 책에서 아직 그 안 나온 그 개념이 몇 개 써있는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현실주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여론을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게 지금 3번이죠 외교엄주의에 관한 대충의 태도는 일관성에 결여되어 있다 현실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그 제가 봤던 그 책 그 책에서 나온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행본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단행본을 볼까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번에 치킨게임 파이널 특강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그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 왔을 때는 보수표가 나올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나왔고 답은 쉽습니다만은 뭐 처음보는 문제에서 처음보다 보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죠 답은 그 4번입니다 그 20번 인데요 20번도 좀 생소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이제 그 답은 4번 인데요 연행 편승 합종이 견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 패권국이 진나라였습니다 뭐 찾아보셨겠지만은 그래서 패권국인 진나라의 장의가 여섯개 그 작은 나라들한테 이제 제안했던 것이 편승이구요 연행 그 다음에 이제 여섯개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소진이란 사람이 어 진나라에 대항해서 우리가 세력균형을 형성해야 돼 이렇게 한 것이 그 합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잘 읽어 봐도 좀 봐서 맞출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에 미리 알고 들어갔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국제정책 문제가 어 뭐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이거 맞출 수도 있겠는 생각이 들지만 그 시험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우셨겠다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렇습니다 예 공부 방향이 좀 궁금하실텐데요 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까 생각해 보다가 에 크게 뭐 몇 가지 봤는데 첫 번째는요 그 잘 아시는 거 전반적인 단권화 예 올해 그 2020년 대비해서 제가 뭐 수업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음 크게 바꿔야 되겠다 싶은 것은 없어요 똑같이 이론 이슈 외교사 전반적인 단권화가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론이 적게 나왔을 때 버리시겠습니까 어 이슈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슈만 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론 이슈 외교사 세 파트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리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구요 그 문제가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조금 낯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깊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요점 정리서를 단곤 하셔가지고 충분히 커버하시면 된다 두 번째는 뭐 당장 필요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 한 1년 치 정도 그 시사 에 많이 나왔던 그 시사와 관련된 논점 이런 것을 찾는 게 좀 필요해 보이구요 그 다음에 한국 관련 시사 논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사실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야 되겠죠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좀 잘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에 또 하여튼 그 최근에 좀 잘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 어 그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보아될 필요가 있는 것 같구요 그 사실 뭐 크게 그 시험 공부 방향에 있어서 달라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해오셨던 분은 하신대로 하신대구요 이제 하실 분들은 전반적인 이론 이슈에서 공부를 하시고 단거나 하시고 그러면 되겠죠 문제는 뭐 제 문제집 한 권 정도 풀어 보시면 충분할 것 같구요 국제정치학 제가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어 그것보다는 논점을 잘 좀 확대해서 정리하시는 게 더 좋았겠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단행번을 이제 보실 생각 있는 분들은 팁을 드리자면 제가 계속 감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여러 교수님들께서 공저하시거나 공편하신 책이 있잖아요 공편 이런 책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낼 것 같습니다 왠젤 아시겠죠 그분들이 그 문제풀에다가 자기가 쓴 책에서 던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알몬드 리프만 컨소스가 대표적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몇 개 뭐 여러 번 쓰신 책 어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제 생각에는 한 12월달까지는 좀 국제정치학은 약간 좀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튼 올해 커트라인이 뭐 86점대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음 뭐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그 심기일전 하시길 바라고 너무 상투적인 표현인데 또 이제 합격 가능권이신 분들은 면접준비 좀 빨리 들어가서 예 또 점수가 좀 낮은 커트라인 때일수록 더 이렇게 면접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험과 관련해서 언제든지 저한테 뭐 제 카페나 뭐 이메일이나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예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서상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 7 7 7 8 8 9 9 10 10 10 11 10 9 10 아멘